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방일, 한일 정상회담 얘기부터 해보죠. 방일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의 독도, 또 위안부 문제에 이어서 후쿠시마 해산물 수입 논의 내용까지 추가로 나온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이 직접 입장을 표명해서 진화를 하는 모양새인데 일단 일본 측 보도에 대해서 우리가 유관 표명을 했네요. 네, 일본의 여러 언론에서 한일 정상회담 때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또 대통령실에서는 일부 부정을 하거나 사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보도 자체가 나오는 것에 우려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관 표명을 했는데 유관 표명의 형식은 또 어떻게 보면 수위를 낮췄다고 볼 수 있는 게 일본 정부나 언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외국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일본 당국에 유관 표명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브리핑하는 쪽으로 이 정도로 수위를 좀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실이 정상 간 대화는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왜 일본에서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일본 언론이 지어낸 얘기가 아닌 이상은 결국에는 일본 정부의 당국자가 흘렸다. 일본이 소설 쓰지 않은 이상은 언론이. 그렇죠.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대통령실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관 표명을 한 것이다. 결국에는 이제 중론적으로는 어째됐든 누가 흘렸든 간에 일본 정부 당국자가 언론에다 얘기를 한 것이다. 이게 굉장히 유력한 추정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언론이 어떤 내용을 보도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은 일본에서 극우 매체로 꼽히는 산케이신문 보도가 눈에 띄는데요.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를 했고 그와 함께 후쿠시마현산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 규제를 철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런 부분들을 또 담았습니다. 또 NHK라든지 이쪽 매체에서도 추가적인 요구가 있었다. 기시다 총리가 요구를 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그런데 요구 내용은 좀 매체마다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산케이신 같은 경우는 독도 문제는 없었다라고 보도를 했고 또 다른 매체에서는 있었다. 이런 보도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여하튼 현재 나와 있는 의제, 그날 제기됐다라고 보여지는 주제에 대해서는 크게 주로 위안부 합의, 후쿠시마 수산물, 그리고 독도 이런 문제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독도 위안부 문제에 논의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도 외국 보도에 항의하는 입장을 냈는데 만약에 오해가 된다 그러면 우리라도 공개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원론적으로 정상회담때 있었던 대화, 특히 비공개에서 나왔던 대화들을 그냥 공개하는 것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공식 의제화되지 않은 얘기를 기시다 총리가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 경우에 만약에 이런 이런 대화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것들을 밝히게 되면 진짜로 의제화가 돼버리는 그런 역작용이 또 있을 수 있는 거겠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한일정상회담 마치고 나서 성과가 있다라고 정부 입장에서는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또 일본과 추가적인 갈등의 여지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이런 난감함도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집권 자민당에서는 또 강제동원 다 해결된 일이다 라는 발언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민당의 참의원이 그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사실 일본이 예전에도 했던 행태들이 이런 행태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중심적인 입장으로는 식민 지배를 잘못했다라거나 반성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나면 또 일각의 반환적인 그런 여론을 대변하는 의원이 나서서 또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행태들이 되풀이되었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일본 자민당 참의원이 나서가지고 다 해결된 일이다. 그러니까 1965년 청구권 협정 때 해결된 일이다 라는 논리로 나오게 되었고 사실은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또 힘이 실린 게 한국 정부가 대의변제를 하는데 일본 피고기업이라든지 정부라든지 이쪽이 빠진 대의변제를 하게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1965년 협정 해석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런 발언을 또 깨알같이 빠짐없이 하고 있는 일본 정가의 모습입니다. 자 한편 우리나라 국민 여론하고 다릅니다. 일본 국민 3명 중에 2명은 이번 한일 정상회의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우리 윤 대통령 지지율은 좀 하락하고 기시다 총리는 또 그만큼 상승한 것 같아요. 이게 맥락이 같은 것 같아요. 네 이게 뭔가 거꾸로 뒤집어 놓은 듯한 모습인데 일본 국민 3명 중 2명이 긍정적이다. 그런데 한국은 좀 여론조사를 보면 굳이 얘기하면 3명 중에 2명이 부정적인 쪽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양쪽이 이제 한국과 일본의 국민들이 느끼는 바가 정반대로 거의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지율 참 기시다 총리 지지율은 지금 고공행진을 좀 하고 있고 한일 정상회담 효과를 제대로 보는 것 같아요. 또 4월에 선거도 있다고 그러고 다만 우리 윤 대통령 지지율하고 완전히 떨어지는 모양새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대한해협 크로스. 아 골든 크로스가 아니고요. 여론조사 때 뭐 뒤집어지면 골든 크로스다 실버 크로스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제가 명명하기로는 대한해협 크로스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18일 19일 일본 유권자 13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지난 2월에 35%였던 것이 5%포인트 상승해서 40%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문들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대략적으로 지지율이 계속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지율 하락 국면이 돋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영남 지역에서도 지지율 하락 국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뷰 누래를 받아서 3월 1주차 조사를 한 결과 3월 3주차 조사를 한 결과에서는 이제 51.1%까지 대구 경북에서 하락을 했고요. 부산 울산 경남도 40.7% 그러니까 2주일 만에 10%포인트 이상 빠지는 이런 또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구 경북 또 부울경까지 10% 이상 빠졌다. 이거 좀 커 보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지율 하락 원인 가운데 또 하나 더 요인 같아요.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한 문제인데 지난주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 무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어제는 또 대통령이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일단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부의 공식화된 방침이 아니라 아 대통령 얘기인 거예요? 네. 대통령 일단 1인의 방침이다라고 하는 게 현재까지의 대통령실의 설명이겠고 이게 그렇다면 만약에 주 60시간에 캡을 씌워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정부가 굉장히 난감해지는 것이 현행 탄력 근로제에서도 주 64시간 근무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 주는 40시간 한 주는 64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 52시간에 맞추는 건 현재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60시간으로 해버리면 이제 윤석열 정부의 원래 공약이었던 노동시간 유연화보다는 노동시간 단축이 돼버리는 그렇죠. 줄어드는 결과.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단축시키는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 60시간에 캡을 씌우는 아이디어가 그대로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대통령실이 진화하는 것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대통령이 만든 것이다. 어느 정도 보완장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일단 수습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말을 종합해보면 60시간하고 지금 현행법하고 좀 안 맞으니까 결국은 69시간으로 학정은 아니지만 주 60시간 정도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이 정도고 결국 MZ노동자라든지 기업들 이야기 좀 듣고 종합적으로 여론 수렴을 좀 해서 하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네요. 일단 분명한 건 윤 대통령 뜻은 주 69시간 일하게 되는 제도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보완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확답을 하기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일단 듣겠다.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렇게 가닥을 잡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작 직장인들은 주 37시간 일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던데요. 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만 2천 명의 직장인을 상대로 조사를 했고 그 결과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직장인들이 원하는 노동시간을 주당 37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결론이라기보다는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이 조사가 됐다. 그러니까 현재보다 노동시간이 줄어들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고 물론 탄력근로 자체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 69시간이라든지 내지는 64시간 이렇게까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상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개편, 휴가, 임금 불안 없게 하라 이런 지시를 냈는데 이게 기업 자율에 맡길 수가 있을까요? 이 정부가 꾀하고 있는 제도 중에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 그 수당을 받지 않고 시간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휴가로 가져가는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취지는 좋은 제도일 수 있는데 이게 막상 현장에서는 결국에 눈치 보기 때문에 휴가를 못 찾게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자율에 맡겨놨을 때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은 제도화하거나 아니면 노사 교섭을 좀 더 튼튼하게 해준다거나 이런 추가적인 대안이라든지 보완장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의 60시간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서 살인 예비 음모 이렇게 고발을 하겠다고 밝혔네요. 네, 일단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로 양경수 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윤 대통령을 고발하면서 이정식 장관도 같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죄명은 살인의 예비 음모죄 형법 255조에 의거한 과로사 조장이다 라고 하고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같은 혐의가 진짜로 법적으로 적용이 될 것이냐 했을 때는 회의, 의문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정치권 소식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치민사차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를 찾았는데요. 여기서 좀 손을 내밀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김기현 대표가 요즘 제가 언론을 보면서 공격당하시는 그런 기사와 사진을 보고서 당혹스러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정의당이 최근에 민주당 일부 강성 지지층에게 야유를 받거나 비판을 받는 그런 사태를 얘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정의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찬성을 했고 그 이유는 불체포특권의 폐지였었거든요. 그런 점들을 또 보고 김기현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없애는 그런 연대를 하자 이런 제안을 내놨는데 이것은 또 일종의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의 간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려서 양쪽을 좀 분리시키자 이런 또 전략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가 특권 내려놓기는 자기 자신부터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또 노란봉투법, 선거제도 개평안 이거를 얘기를 했네요. 정의당이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불체포특권을 없애자는 쪽에 국민의힘이 함께한다면 그것은 반길 만한 일이겠죠. 그런데 무작정 반기기보다는 왜냐하면 잘못하면 또 국민의힘 쪽하고 손잡는 거죠. 또 다른 이재명 대표 논란이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특권 내려놓기는 국민의힘 쪽도 제대로 못하지 않았느냐라는 뜻을 어느 정도 담아서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국민의힘하고 현재 정의당이 크게 의견이 엇갈리는 분야가 대표적인 게 노동 분야하고 선거제도 개혁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란봉투법하고 선거제 개편안 이런 것들을 또 이정미 대표와 거론을 했습니다. 다음은 검수완박 관련 소식입니다. 입법된 지 11개월 만인데 검수완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오늘 나온다면서요. 네. 일단 작년 4월 29일, 5월 3일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더불어민 주도로 국회에서 개정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위헌이다라고 하는 그런 시비가 붙어 있는 그런 상태고 권한쟁이 심판까지도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에 입법 11개월 만에 오는 23일 헌재에서 선고를 하게 됩니다. 지금 검수완박, 권한쟁이 심판 두 건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쟁점을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하고 절차 두 가지 차원이 나누어져 있거든요. 내용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해석이고 이제 이쪽의 해석에 손을 드는 사람들은 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한 거다. 그래서 검수완박은 위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법무부하고 검찰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절차적인 부분인데 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민영배 의원이 탈당을 해서 무수속이 된 다음에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서 그런 구도가 4대2가 되기 때문에 통과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소수당 국회의원이 심의하고 표결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 특히 국민의힘에서 제기를 하고 있는데 크게 이 두 가지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절차적 부분 특히 민영배 의원이 위장탈당했다 이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게 유효냐 문효에 따라서 후폭풍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검수완박 문제는 지난 대선이 끝나고 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에서 있었던 가장 큰 쟁점이었거든요. 이것이 위원이냐 합헌이냐 여기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후폭풍 굉장히 클 것이라고 보이시고 위원일 경우는 민주당이 엄청나게 크게 타격을 받을 겁니다. 결국에 했던 법안들도 취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중간에 했었던 민영배 의원의 탈당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절차적인 명분이 퇴색하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이고 그런데 합헌인 경우는 민주당이 굉장히 한숨을 크게 돌릴 것이고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서 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검수완박은 반드시 저지돼야 합니다라고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괜찮다라고 해버리면 정부 입장에서는 또 큰 타격을 받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아파트 관리자의 갑질을 폭로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70대 경비원 소식인데요. 어제 동료 경비원들이 관리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네요. 네. 해당 아파트에서 11년 동안 경비원으로 일하시다가 지난 14일에 유서를 유서까지도 휴대전화로 촬영해서 동료들한테 전송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박 모 씨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미 경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관리소장의 문제점, 갑질 이런 것들을 지적을 했고 이번에는 야간 근무 마치고 퇴근하는 그 경비원들까지 합세를 해서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자, 이게 열악한 근무 환경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지난해 12월인가요? 위탁업체가 지금 바뀐 이후에 이 경비원 13명에 대한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퇴사한 그런 상황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한편에 그 배경에는 사실 3개월짜리 초단계 계약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깔려 있습니다. 이게 안 그래도 기간제 노동이라서 그런데 보통 기간제는 한 1, 2년 정도는 계약을 하는데 3개월짜리는 너무 작지 않나요? 3개월로 쪼개게 되면 계속해서 눈치를 보는 거죠. 뭐 할 수가 없죠. 마음껏. 그렇죠. 부당한 지시를 받아도 합의하면 3개월 안에 잘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기 마련인 것이고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보면 이 경비원들은 용역업체 소속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관리소장이 직접 업무 지시를 하게 되면 이거는 파견법 위반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직접 지시도 하고 심지어 경비원의 고유 업무가 아니었던 것까지 청소를 여기저기 해라. 경비만 하면 돼요. 원래 경비만. 그렇죠. 그런 것들까지도 과중에서 업무가 지시가 되는 이런 현실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직접 하지 않고 간접 고용하고 지금 갑질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뭔가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 같은 게 있습니까? 일단은 전국 10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 노동자 인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자체들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금 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노동조건과 연계시키는 그런 방안들도 거론이 되거나 일부 추진이 되어 왔었는데 이것이 결국에 아직까지 선언적인 수준에 많이 그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현재 경비원 업무 현장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업무가 막 과중되는 것 이런 것들은 일부 구분이 되고는 있다고 해요. 추세가. 그렇지만 고용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경비원들이 처해져 있는 고용 불안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구조적으로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성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